야 친조야 할머니 어디갔지? 할머니 잡아야 되는데? 할머니 어디갔지? 얘 몸에 붙여버리자 쫓아가기 귀찮아 내 몸에 안 붙네? 다른 사람 몸에 붙나? 토크 할 수 있네요 토크 도너츠 아 여기 도너츠 또 아까 먹을라 그랬지 하우 야 윈? 하이 천조 디저스트 파인 스몰 커피를 줄까? 나 디스타임 지금은 아니야 우리는 토크가 필요해 커스터머 라인 나우 썸띵 파크 오 어저씨 프로블럼 살이 누구야 살 옳라이트 댕글 룩 라이크 위 헤브 버드 프로블럼 테이크 케어 오프 레츠고 우리는 뭐 쇠를 가지고 있다고? 가자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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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슉 슉 슉 엄청 빠르죠? 비둘기 처리하러 가자고? 완전 변태인데 이 녀석? 슉 척추가 안서서 걸어다닐 순 없어요 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형사 가제트 정도 정도로 생각하면 되려나 가제트 알아요 여러분들? 가제트 대신 요즘 뭐 할만한게 있나?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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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야? 여기 파크에 슉 슉 버드를 찾으라고 20마리나? 어? 스퀘어 피곤즈가 뭐야 피곤즈 스케어드 스케어드 비둘기라고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비둘기를 스케어드 놀래줘라 20만원에 놀래켜주면 된다는 얘긴거 같은데? 이야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이건 내가 잘하는거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쥐녀랑 자주하거든 비둘기 녀석들 다 놀래켜주겠다 허이허이허이 피존이야? 아 그래? 비둘기가 피존이었어? 그러면 그거 피존 그것도 비둘기란 뜻이었어? 피존뜨는 포켓몬 피존뜨는 비둘기야? 지금 알았구만잉 자야야야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어려운 게임이 아닌데 역시 엑스박스 패드 굿입니다 가자 춘교한테 다시 어이? 어이? 어딨지? 저기다 계속 하는게 없어 야 뭐야 저거 저 앞에 뭐야 야 비둘기 왕 나타났는데? 우리가 놀래켜서 화났나봐 하지만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군 정말 화나보인다 건전인줄 건전 보충중에 저런 애가 있었는데 피스 나랑 한번 맞짱 뜨자는거냐? 아! 안에 할아버지잖아 왼쪽 다리 저거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줬다 야 싸우면 니가 좀 해라 춘조야 하하하하 아 제가 싸울거야 슈퍼 하이퍼스핀 스피인 바츠 와우 대단한데 핸드백 싸움을 잘 해 아.. 할아버지 날리어 شري 춘조야 가시 가자 구둠 tsunami 도넛 lee 아 도넛찜 먹고 싶다 쇽쇽 쇽쇽 춘조야 내가 더 먼저 왔다 춘조보다 얍! 도착맨 뭐야 저 안에 이상한게 있는데? 빨리야 춘조야 형 기다리고있다 줄서고있어 얘가 쌀인가봐? 쌀 춘조 I hear you talk here of our pig pigeon problem 땡스 비둘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어 고마워 괜찮아 help us out 이제 우리를 도와줄 차례야 음 알았어 but gmas gmas가 뭐야 도와줄게 뭘 줘야되 뭐가 필요해 그녀는 뱅크를 떨었다 뱅크를 털고 트럭을 crash 사고를 했어 그리고 고스트를 써서 불을 냈지 그리고 워터타워를 터뜨렸어 그리고 에어플레인을 타서 거기서 탈출을 했다 어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어 오케이 알았어 음 어? 펜션 시티즌 시민들에 대해서 물어보기 어 인스펙트 트럭 크래쉬에 대해서 물어보기 에어플레인 크래쉬에 대해서 물어보기 타워 익스플로레이션 터진거에 대해서 물어보기 물어보는건가 뭐지 일단 시티즌에 대해서 유 원트 투 파인드 서먼 윌 유 아이 시티 얘가 뭐 다 알고있는 뭐 그러는게인가 본데 그쵸? 캐스천 시티즌 세개 다 해야되는건가? 어 시티즌에게 캐스천을 해라 질문을 해라 어 말걸음 시티 네 A로 대화하는거라 다리가 음 노 오피스 하이 에브리띵 뭐라는데 일단 말만 걸면돼 다 필요없어 후우 사람들 찾아 살아 저깄다 이 시티즌 거리에 사람이 없어 헤이 아이고 나 호이 여기요 ㅋㅋ 발이 들어야돼 말걸려면 헤이 ㅋㅋㅋㅋ Ausw 헐 쥐마쓰 저스트 나워 어 아이워즈워칭 워칭 보안 봤다 뱅크헥 그 할머니 이름이 쥐마 온가봐 쥐마 그쵸? 히힣 푸러발리 어 랍스 더 댕크 비꼬지 워터 소하이 은행에서 티비로 봤다고? 하하하하 보긴 본거리 할아버지 여기요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봤냐고 Let me tell you 오우 노우 아이 래프트 스파클링 온 고나 써 익스플레스 터지는걸 봤다 아 뭐야 저거 땜에 있나본데? 저기? 아 저기 또 떼는걸 봤다고? 저기구만 할머니 할머니가 보스인가봐 할머니 잡아야될게 어디에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은행 강제했다고? 아 그래? 할머니가 그래서 그런거야? 헉! 뭐야? 물로 가득찼네? 나 어떻게 수영하지? 어? 나 고무고무 인간인데? 저거 뭐야? 상어 아니야? 야! 이게 좀 너무하잖아 무슨 땜이 터졌는데 상어가 왜와요? 바다도 아니고 뭐야 땜 터진건 그렇다쳐도 아이고 물로 가득 차버렸네 어? 여기서 먼저 타있어 오케이 날 건졌구만 갑자기 베네치아가 됐어? 흠 땡글 더 샤크스 어.. 이팅 스티즌 상어가 시민들을 먹고있어 We have a to stop them 그들을 멈춰야한다 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Are you any good at fishing? 너 낚시를 잘하니? 낚시 어떻게 어떻게 잡으라고 오케이 RT로 이동을 하는거구요 LT로 D로 가는거구요 U L로 방향하구요 A로 bring 땡글 땡글 던져가지고 하하하하 아 얘로 낚시하는거야? 그 다음에 걸리면은 R로 땡기면 되는거고 훅 어샤크 되면 으흐항 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흑 흐흑 여기 상어 하나 한마리 있거든요 저한테 좀 가까이 가고싶은데 치소는 어떻게 해 음? 치소 치소 치소해 치소 미키야 미키 한번 던지면 치솟아 안되나본데? 다시 땡기기가 안돼 R로도 안돼 아아 R로 이렇게 돌려야돼 낚시하는것처럼 원으로 돌리면은 됩니다 가자 너가 미끼야 고 아니 안듣나? 상어한테 물려도 뭐 구름은 뭐지? 여기 앞에 상어 하나 있거든요 좀 바짝 붙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던지자 어딨지 상어? 어디갈수 있었는데 치솟아 치솟아 상어 많은쪽으로 한번 갑시다 여기 완전 물에 잠겨서 망했는데 이 도시 상어 상어 찾으려면 역시 이거 아닐까? 오케이 근처에 있다고 나오는데? 상어야아 먹구름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상어 아까 되게 많았는데 나 먹힌거 같다고? 이 소리야 상어야아 상어 어딨니? 상어라 상어라 코빼기도 안보이는데 아까 한마리 빼고 시티즌 프롬 샤크에 대해서 4명을 구해라 사실 상어를 잡는게 아니고 상어에게 시민들을 구해내는게 목표거든 4마리 근데 이런 낚시로 구해낼 수 있나? 상어야아 mons leads 플바스 크 pls 쌉 비lights deinen ifica 너 여기 좀 넓은 데다가 허잇! 고우! 아까 근데 한 마리 있었거든요 미끼를 물어라 장어야 미끼를 물어라 야 안와 땡겨 땡겨 있는 데다 해야 돼 있는 데다가 나 꺼 만능탐지기고 오케이 봐봐 만능탐지기도 멀다고 나와있어 탐지기에 있는 곳으로 갑시다 만능탐지기 엄청 멀어요 이게 모든걸 탐지해주거든 반대쪽으로 쭉 가볼게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그래 저쪽이다 저쪽 저쪽이야 이쪽으로 쭉 가면 돼 여기야 더더더더더더더 좋아요 좋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더더더더더 여깄다 여깄네 한 마리 오케이 이놈이야 이놈 잡자 어잇 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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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끼를 던졌다 맛있게 움직여봐 이녀석 잠수해서 안나오는디? 아직 근처에 있는데 미끼가 없어진다고? 쟤 웬만하면 안죽습니다 감았다 풀었다 해보라구요? 야 뭐 물려야 감았다 풀었다 아직 보일테 해야되는데 잠수를 이미 해버렸어 잠수를 하면 안되는걸나봐 가자 근처인데 잠수한 놈 어떻게 잡아내지? 근처에 이따가 나오거든 여기 아무리 봐도 있는데 다시 던져보자 빨간색에다 맞히는게 아니고 이거 파란색에 한번 맞혀볼까요? 파란색에 오케 저건 상관없는거 같은데? 낚신 인내심이라고 물어봐 물어봐 근처에 있어 좀 땡겼다가 풀었다가 땡겨지기밖에 안돼 안나와 이놈 안나와 이놈 빨리 나와 상어놈아 이따 다른데 한번 가보자 한번 들어가서 안나오는걸 수도 있습니다 다른데로 가면 지금 메타기가 없어져 여기 맞는데 저기 있다 다시 나왔다 아 이놈이 갈라그러면 오고 그래 저기 있다 바로 여기 있어 빨리 빨리 던져 빨리 하얗쿠 빨리 비키 먹어라 먹어 먹어 정확히 던졌어 먹을 수 밖에 없다 하하하하 먹었다 땡겨 알로 알로 노란색 유지인가? 땡겨 땡겨 城 놔두고놔두고 뚝끝디고 우우우.. 행정 당겨 라떼 세워려 요수 맨 아 뭐야 아 위에서 사람 꺼내는 거네 상어 위에서 하나 구했네요 이런 무식한 방법을 쓰다냐 총으로 쏘라니까 총이 없어 그 안에 안에 위에서 꺼냈나봐 땡겨 땡겨 이렇게 세 마리 구하면 된다 오케 구했습니다 저놈의 풍선을 아니 저러면 어디 내려와? 어찌됐든 구했어 다음 다음 상어를 향해서 상어 백속에서 시티즌을 구해라 갑니다 중계방 6575님 감사합니다 백이상 고마워요 가볼까요? 자 근처 근처 난 탑 넌 태양님께서 크아 별풍선을 천개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큰 팬가입을 천개를 어이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뱅뱅 기미기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태양할게요 님은 탑하셈 님이 태양이라 그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응 야 왜 안가야 이거 뭐지? 왜 안가지? 멈췄어 어? 멈췄어 멈췄어 뱅 멈췄어 멈췄어 페드가 안 먹어 페드가 안 먹어 페드가 안 먹어 어응 연결불량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빅뱅펜이야 찾아 찾아 상어 몸속에서 구해낸다 시티즌들 제가 빅뱅펜 위주로 구할게요 어딨어 탑이랑 태양펜 위주로 점점 멀어진다고 이쪽인거 같은데 이쪽이야 이쪽이쪽 상어 이쪽이야 어디야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저깄다 저 앞에 아니 근데 땜 터는데 왜 도대체 상어가 나오냐고 어? 아무 게임이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데 저거 상어 아닌게 아닐까 오케이 왔어 사악 살살하던데 살살 아주 살살 여기다 먹어라 상어야 맛있는거야 물어 어우 그짝 소리나는데 사람을 구해내자 뱃속에 있는 사람을 땡기고 놔두고 돌리고 놔두고 돌돌 돌리고 놔두고 돌 오케이 맨 꺼냈다 뭐야 아니 죄송합니다 빅뱅 빅뱅 펜을 구해야되는데 염소를 염소도 빅뱅을 좋아하나봐 아까 나 때린 염소 아니야 이거 사람을 구해야되는데 시티즌이요 쟤도 시민인가봐 오케이 다음 다음 어딨어 다음 두마리 구하러 갈게요 빅뱅 싫어한다고 빅뱅 펜 아니라고 근데 왜 태양탑이요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염소 구해져서 쓰읍 염소 소리 뻗할려 아프리카 BJ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세금을 내놔야 돼 아 뭐 뜬금은 소리야 게임하고 있는데 냅니다 그리고 쓰읍 어딨어 상호나 찾자 얘들아 어 세금 얘기하지 말고 쓰읍 하핳 어디야 보이지를않아 상호의 반응이 오잖아 이쪽이다 이쪽 느낌 오고 있어 지금 어 만능 오메타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오메타 여기여기 이쪽이쪽 이쪽이쪽 거의 다왔어 어디 어딨어 상어 이 근처인데 약간 반인데 어 떨어진다 어딨지? 근처여야 되는데? 여기 더이상 못가는데? 저거 저거 아닌가 저거? 저거 상어? 툭 태어난거 뭐야 저거 아 집이잖아 이거 여기 아닌데요 여기 아니야 여기 떨어지지? 갈 데가 없는데? 가자 고우 배는 왜이렇게 느려 터졌어 저거 여기서 왼쪽인가봐 오케이 갈게 슉 슉 슉 점점 빨라지지 여기서 왼쪽이야 오케이 상어도 더럽게 많이 없네 내 말이 밖에 없나봐 아 근데 상어 몸속에서 사람은 구했는데 상어도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어가 가서 다른 애들 또 먹을텐데 이쪽 근처야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왼쪽 상어 어딨죠? 여깄다 왼쪽에 여깄다 호잇 상어야 여기 먹을거다 여기 먹어 물어 오케이 땡기고 돌리고 돌리고 놔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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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한 바꾸 한 바꾸 두 바꾸 한 바꾸 한 바꾸 놔두고 한 바꾸 어? 여기 좀 쎈데?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둘 오케이 핫 핫 핫 요 좋았다 오 등치꾼 사람 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해야 사랑했니? 고맙습니다 땡기고 오케 구했다 저렇게 큰게 몸속에 들어있었던거야? 자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남았어요 상어는 한 마리 고우 자 근처에 또 상어가 하나 있는데 앞에다 앞에 저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왼쪽으로 저렇게 풍선 달아서 구하는거야 강도때문에 은행강도 할머니때문에 이게 무슨일인지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오른쪽 왼쪽 어 오른쪽인거 같은데 오른쪽 오케 오른쪽이야 됐쌍 보여야되는데 슬슬 할머니 어디갔냐구요 몰라 도망치지않고 막 지금 땡파괴하고 그러는거같은데 어어 없어 오른쪽이 없어 왼쪽이었나봐 저깄다 저앞에 저 보이시죠 저정도그러면 그냥 낚시지 던져도 될거같은데 가다하자 할머니가 수도세를 못내서 강도가 됐다는데 문이 너무 비싸서 아니면 아까 그 시민이 수도세가 비싸다는거였나 먹어라 상어야 여깄다 물어 오케 땡기고 놔두고 땡기고 놔두고 땡기고 납치고스 탱기reat profund 리엘 옥 애 염소부터 남자, 여자 모두 다 구했어 이 세상에 이 도시에 꼭 필요한 존재야 댕그리는 데스 어라이지 댕글 피플 위 클라우드 어음 이제 메이비 드레인 더 워터 어디서 뭘 물을 빨아들어야 된다고? 어디서 드레인 더 시티 리무브 맨홀 커버 맨홀 뚜껑? 맨홀 뚜껑을 찾아야 돼? 맨홀 뚜껑을 어디서 찾아 설마 내가 잠수해서 찾으라는 건가? 흐흫